생각한 베이비 몬스터의 첫 번째 멤버는 4년 3개월차 연습생 15살 아현양입니다 두 번째 멤버는 일본인 멤버 루카입니다 와이지가 생각한 세 번째 멤버입니다 치켓다입니다 치켓다입니다 네 번째 멤버는 베이비 몬스터의 네 번째 학점 멤버입니다 한국인 멤버 하람냥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멤버는 지금 세 명의 멤버가 제 눈앞에 있는데요 한국인 멤버 로라 일본인 멤버 아사 그리고 태국인 멤버 파이타 세 명이 남았습니다 제작자가 선정한 베이비 몬스터의 마지막 다섯 번째 멤버입니다 파이타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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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타이오